음악 톱스타 뉴스 유예즈 기자 그룹 5050가 5인조로 재편해 9월 컴백한다. 14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어트랙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뉴 멤버를 찾는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뉴 멤버 사인을 확정할 수 있었고 5050는 기존 멤버 키나를 포함한 노인조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050의 새로운 소식과 컴백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앨범 제작의 퀄리티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약속드린 6월이 아닌 9월 컴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어트랙트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소중한 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기적처럼 얻어진 시간과 기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식 앨범 발매 전에 5050만의 색깔을 보여드릴 선공개 곡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올드스타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소속사는 2기 멤버들의 인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전홍준 대표는 회사에서는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며 모든 회사의 역량과 초점은 5050 일기를 성공시킨다.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멤버로 멋진 곡으로 멋진 스타일로 세상에 다시 선을 보인다. 여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원년 멤버 키나는 2002년생인 가운데 새 멤버는 2005년생에서 2008년생 사이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원 한국인이라고 전 멤버 3인 시우, 세나, 아란, 과외 소송 근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은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잘해주고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유혜지 기자 유희지의 탑스타누즈.네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6월 14일 08 53 송고 nbsp nbsp. 슴 스파이유희의 탑스타누즈.넷 슴 스파이유희의 탑스타누즈. Меня 좀 들어볼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